왕벌 우와 왕벌입니다 왕벌 옛날에 초침 좀 맞춰주세요 어떻게 맞춰야 돼? 아 그냥 이 순간까지만 들고 있었어요 이렇게 읽고 있었어요 와 쫄겨보는거 봐 눈덩 눈덩 옛날에 왕벌 여기다 물리시는 거에요? 물려가지고 기절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독이 얼마나 센지 지금 우리 쳐다보는거지? 우리가 아니라 카메라 같은데요 독이 품은거 봐 이러다 날라오면 어떻게 튀어? 한 대 물리시겠죠 왕벌 왕벌 추워가지고 활동력이 좀 떨어진다 그치? 벌이 겨울에는 땅속에 벌집을 치고 들어가잖아 또는 그냥 벌집 통 안에 한겨울을 나거든? 그래서 꿀을 먹으면서 겨울을 나는데 말벌은 땅속에 들어가나? 땅벌이라고 있거든? 땅속에서 땅속에서 벌집 짓고 그거는 좀 작은데 가망 울리면 거의 죽음이었어 녹음이 많아서 이야 이거 봐 쫄이는거 봐 쫄이는거 나무리보다 누가 얼핏 보면요 일부러 멈춰있는지 알겠어 굳어서 죽어서 추워가지고 얘도 못 움직여요 지금 쟤도 튀고 싶은데 눈치보이 추우니까 말을 안드는거지 몸이 그리고 눈치보이 이야 이거 봐 우와 달려들거 같아 피부 윤곽선이 보여 하질이 깨끗해서 슬슬 그냥 도망가잖아 말 봐 벌 하나 꽃 깨는데요 아빠 위에 응? 벌 하나 꽃 캐요 위에 벌 하나 꽃을 캐요 하나가 어딨어? 위에요 저 위에 꽃봉놀 있잖아요 저쪽으로만 가 저쪽으로만 가 벌 캐는 것도 형이 벌이래 꽃 캐는 것도요 한번 보여줘 되지 않을까 큰 놈 말고도 아니 이게 오랜만에 보는 말벌이야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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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델인데 모델 이야 벌 찍어요 되게 커요 물리면 죽어요 땅크죠? 이야 물리면 죽어요 이야 모델이에요 모델 그리 엄청 얘는 말벌인가 봐 말벌인데 추워서 지금 못날라가 건드려봐 씨 이야